근데 정말 정말 엄청난 양의 선물들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택배랑 케이크랑 꽃다발이랑 제가 아직 열어보지 못한 그런 물건들이 진짜 많아요 막 빡스도 이만한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제가 영상을 찍다가 그냥 라방을 잠깐 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켰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생일이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축하해 주시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메시지를 해주시고 또 그 전철역, 지하철역에 이렇게 전광판이라고 하드나? 그거 뭐라지? 뭐라지? 어 그거, 그것도 해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저희 어머니도 연락 오셔가지고 준허나 뭐 어떤 사진을 봤는데 너 전철에, 지하철역에 있는 사진을 봤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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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모든 영원한 기념을 받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더 많은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념이 제품들과 꽃과 케이크가 모든 세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안 이해가 안 된거에요 다시 문을 열었고 읽어보세요 그냥 정말 감사합니다 이 여태가 더 좋은 생일이라고 생각해요 So thank you and hopefully next year we'll have like shows and tours so we can actually meet So thank you very much and I love you guys 감사합니다,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Peace